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번 노트북 화면이 안 나와서요. 네. 언제 구입하셨지요? 2번 공을 잘 들고 앞쪽을 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천천히 걸어가면서 공을 굴려봐. 3번 2015년 이후 영화관을 찾는 관객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객 수가 줄고 있는 이유로는 여가 활동이 다양해져서가 가장 많았고 영화를 모바일로 보는 경우가 늘어서 관람료가 올라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4번 저는 내일 모임에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5번 약 좀 사가지고 올게. 머리가 계속 아프네. 지금 이 시간에도 문을 연 약국이 있을까? 6번 토요일에 3층 연습실 사용할 수 있어? 아직 관리실에 얘기를 못해서 잘 모르겠어. 7번 공사 소음 때문에 일에 집중이 안 되네요. 맞아요. 먼지도 심하고요. 8번 첫 방송에 대한 시청자 의견은 어때요? 재미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장면에 안 어울린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9번 선물도 샀고 꽃도 준비했고 케이크는 어떻게 됐지? 케이크는 민수가 사온다고 했어. 그럼 난 생일 카드 좀 쓰고 있어야겠다. 그래. 난 민수 어디쯤 왔는지 전화해 볼게. 10번 10번 저 오늘 2시에 진료 예약했는데요. 김수미라고 합니다. 네. 예약 확인되셨고요. 검사 전에 옷을 갈아입으셔야 해요. 그래요? 어디로 가면 되지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탈의실이 있습니다. 11번 토마토 심은 날짜까지 붙였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토마토 심는 게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렇지. 이제 화분을 베란다로 옮겨 놓을 테니까 네가 물을 좀 줘. 응. 알겠어. 12번 김수미 씨 직원 연수 프로그램은 확정됐나요? 아직 특강해 주실 분을 못 구했는데요. 오늘 박민석 선생님께 연락드려 보려고요. 그럼 좀 서둘러 주세요. 안 되면 다른 분을 찾아봐야 하니까요.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3번 민수야, 너 작년에 심리학 개론 수업 들었지? 응. 진짜 좋았어. 너도 그 수업 들으려고? 수강 신청은 했는데 다른 학과 수업이라 걱정이 돼서. 그 수업, 내용도 재밌고 어렵지 않아서 괜찮을 거야. 14번 주민 여러분 내일은 우리 아파트에 어울림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놀이터 옆에 아이들을 위한 미니 수영장이 설치될 예정이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야시장이 열립니다. 오후 3시 노래자랑 대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번 오늘 오전 8시경 인주역에서 지하철 3호선 열차에 정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열차가 10분간 멈추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열차는 지난주에도 정전사고가 한 차례 있었는데요. 현재 운행을 중단하고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병든 나무의 증상을 살피고 땅의 상태나 주변 나무들도 조사해요. 나무도 다른 식물들처럼 주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병이 생긴 원인에 따라 주변 환경을 개선하거나 직접 나무에 약을 처방합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7번 아무래도 요가 학원에 다녀야겠어. 혼자서 운동을 하니까 동작이 맞는지 모르겠고 효과도 없는 것 같아. 요즘은 인터넷 요가 영상도 많이 있던데 그걸 보는 건 어때? 영상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내 동작이 틀려도 알 수 없잖아. 18번 수미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너도 어디 가고 싶은지 말을 해. 난 어디든 상관없어. 그냥 여러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을 하려면 네 생각도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 19번 이거 조금 전에 받은 명함인데요. 디자인이 참 특이하죠? 그렇네요. 그림이 있는 것도 인상적이고요. 그런데 명함이라고 하기에는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디자인 덕분에 이렇게 한 번 더 보게 되니까 전 좋은 것 같아요. 20번 기업 행사를 기획할 때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나요?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신제품 홍보를 위한 행사는 제품의 이미지에 맞게 분위기를 연출해야 하고요. 성년회같이 직원들을 위한 행사는 친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최근 조사 자료를 보면 여행객들이 호텔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이용 후기라고 해요. 맞아요. 우리도 후기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호텔은 고객 만족도는 높은 데 비해 이용 후기는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후기 작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 같아요. 후기를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도 해보고요. 좋네요. 그럼 어떤 이벤트가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조사 자료를 보면 여행객들이 호텔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이용 후기라고 해요. 맞아요. 우리도 후기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호텔은 고객 만족도는 높은 데 비해 이용 후기는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후기 작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 같아요. 후기를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도 해보고요. 좋네요. 그럼 어떤 이벤트가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봐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려서 다시 발급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오시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실 때 신분증을 꼭 챙겨 오셔야 하고요.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안 되나요? 면허 시험장이 너무 멀어서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가까운 경찰서를 지정해서 면허증을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시간은 두 주 정도 걸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제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려서 다시 발급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오시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실 때 신분증을 꼭 챙겨 오셔야 하고요.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안 되나요? 면허 시험장이 너무 멀어서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가까운 경찰서를 지정해서 면허증을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시간은 두 주 정도 걸립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복을 재활용한 가방을 만들어 화제가 된 대학생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소방관들이 시민을 위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의 전공을 살려 버려진 소방복을 재활용해 가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방의 소재가 특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고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방을 판매한 수익금을 소방관의 활동을 알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노력이 소방관의 어려움을 한 번 더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소방복을 재활용한 가방을 만들어 화제가 된 대학생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소방관들이 시민을 위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의 전공을 살려 버려진 소방복을 재활용해 가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방의 소재가 특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고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방을 판매한 수익금을 소방관의 활동을 알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노력이 소방관의 어려움을 한 번 더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이번에 김과장님도 육아휴직을 신청했대요. 요즘 우리 회사 남자 직원들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제도가 바뀌면서 휴직 기간 동안 월급도 주고 경력 인정도 되니까 예전보다 신청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 거겠죠. 제 생각엔 남성 육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게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정부나 정부나 회사에서 남성 육아를 권장하기도 하고요. 하긴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에 김과장님도 육아휴직을 신청했대요. 요즘 우리 회사 남자 직원들 중에 육아휴직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제도가 바뀌면서 휴직 기간 동안 월급도 주고 경력 인정도 되니까 예전보다 신청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 거겠죠. 제 생각엔 남성 육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게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정부나 회사에서 남성 육아를 권장하기도 하고요. 하긴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만든 전자책 구독 서비스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독서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겠죠. 우선 매달 이용료를 내면 수만 권의 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요. 어려운 책은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면서 읽거나 요약본으로 볼 수도 있어요. 모든 책에 음성 지원이 가능해서 이동 중에도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책의 내용을 만화나 동영상 등으로 소개하는 기능도 추가하셨다고요? 네. 더 즐겁게 독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계속 고민 중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장님께서 만든 전자책 구독 서비스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독서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겠죠. 우선 매달 이용료를 내면 수만 권의 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요. 어려운 책은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면서 읽거나 요약본으로 볼 수도 있어요. 모든 책에 음성 지원이 가능해서 이동 중에도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책의 내용을 만화나 동영상 등으로 소개하는 기능도 추가하셨다고요? 네. 더 즐겁게 독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계속 고민 중이에요.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사업은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교육과 함께 창업 지원금을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창업을 해보게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 창업을 해보게 하는 건 좀 이르지 않을까요? 교육이 부족하면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직접 부딪혀 봐야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창업 교육인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사업은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교육과 함께 창업 지원금을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창업을 해보게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 창업을 해보게 하는 건 좀 이르지 않을까요? 교육이 부족하면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직접 부딪혀 봐야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창업 교육 인 것 같아요.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바퀴와 지면의 마찰로 인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그 온도가 워낙 높아 공기를 주입한 타이어에서는 공기에 포함된 산소가 자칫 폭발을 유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와 달리 비행기 타이어에는 산소가 혼합되지 않은 질소만을 주입합니다. 타이어 표면의 무늬도 마찰 열과 관계가 있는데요. 자동차 타이어에는 복잡한 무늬를 넣어 미끄러짐을 방지하지만 비행기 타이어에는 단순한 세로 줄무늬를 사용하여 지면과의 마찰을 줄이고 착륙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해 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비행기가 착륙할 때 바퀴와 지면의 마찰로 인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그 온도가 온도가 워낙 높아 공기를 주입한 타이어에서는 공기에 포함된 산소가 자칫 폭발을 유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와 달리 비행기 타이어에는 산소가 혼합되지 않은 질소만을 주입합니다. 타이어 표면의 무늬도 마찰 열과 관계가 있는데요. 자동차 타이어에는 복잡한 무늬를 넣어 미끄러짐을 방지하지만 비행기 타이어에는 단순한 세로 줄무늬를 사용하여 지면과의 마찰을 줄이고 착륙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해 줍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아역배우로 영화 인생을 시작해서 78세의 나이로 눈을 감기까지 김민수 선배님의 삶은 오직 영화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배님은 배우로서 백여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특유의 개성 넘치는 연기로 우리를 울고 웃게 했습니다. 53세에는 감독으로서 첫 작품을 발표하고 이후 세 편의 영화를 더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출한 작품으로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지요. 뿐만 아니라 영화 박물관의 대표로서 한국 영화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도 힘을 써온 누구보다 영화를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역배우로 영화 인생을 시작해서 78세의 나이로 눈을 감기까지 김민수 선배님의 삶은 오직 영화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배님은 배우로서 백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특유의 개성 넘치는 연기로 우리를 울고 웃게 했습니다. 53세에는 감독으로서 첫 작품을 발표하고 이후 세 편의 영화를 더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출한 작품으로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지요. 뿐만 아니라 영화 박물관의 대표로서 한국영화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도 힘을 써온 누구보다 영화를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35번 36번 교양 프로그램이 다운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충치뿐 아니라 잇몸병으로 고생하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 수가 전체 잇몸병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니까요. 2, 30대 환자는 최근 5년 사이에 약 60%나 증가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잇몸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손상된 잇몸은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잇몸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 온몸을 돌아다니며 다른 신체 기관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심각한 경우에 이 세균이 심장병이나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할 때부터 잇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충치뿐 충치뿐 아니라 잇몸병으로 고생하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 수가 전체 잇몸병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니까요. 이 30대 환자는 최근 5년 사이에 약 60%나 증가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잇몸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손상된 잇몸은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잇몸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 온몸을 돌아다니며 다른 신체 기관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심각한 경우에 이 세균이 심장병이나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할 때부터 잇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화재들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관련된 국제협약이 1970년에 마련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 간 논의와 공조가 활발해졌습니다. 문화재 환수에는 정부 간 대여나 기증 등의 방식이 있는데요. 기증을 통한 영구적 환수가 바람직하겠지만 나라마다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이 서로 달라서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대여하는 방식으로 일시적 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화재들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관련된 국제협약이 1970년에 마련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 간 논의와 공조가 활발해졌습니다. 문화재 환수에는 정부 간 대여나 기증 등의 방식이 있는데요. 기증을 통한 영구적 환수가 바람직하겠지만 나라마다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이 서로 달라서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대여하는 방식으로 일시적 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랜 논의를 거쳐 감칠맛을 다섯 번째 미각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칠맛은 음식을 더 맛있게 느끼게 해 식욕을 당기게 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여섯 번째 미각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여러 맛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깊은 맛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깊은 맛은 식재료를 오래 끓이거나 숙성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우러나는 맛인데요. 그 자체로 맛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맛들과 결합해 음식의 풍미를 높여줍니다. 콩을 발효해 만든 된장이나 간장을 기본 양념으로 하는 한식에는 깊은 맛을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오랜 논의를 거쳐 감칠맛을 다섯 번째 미각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칠맛은 음식을 더 맛있게 느끼게 해 식욕을 당기게 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여섯 번째 미각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여러 맛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깊은 맛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깊은 맛은 식재료를 오래 끓이거나 숙성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우러나는 맛인데요. 그 자체로 맛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맛들과 결합해 음식의 풍미를 높여줍니다. 콩을 발효해 만든 된장이나 간장을 기본 양념으로 하는 한식에는 깊은 맛을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41번 다큐멘터리 다음은 다큐멘터리 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새끼 상어가 꼬물 꼬물 헤엄을 치는 이 작은 공간은 어미 황갈색 수염 상어의 자궁 속이다. 새끼 황갈색 수염 상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약 10개월을 보낸다. 그런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탯줄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영양분을 섭취하는 걸까? 어미 상어는 수정이 되지 않은 수십 개의 무정란을 자궁 속에 가지고 있다. 팻줄이 없어 움직임이 자유로운 새끼 상어는 이 알들을 찾아다니며 먹는다. 어미 상어 뱃속에서부터 헤엄치는 법과 먹이 찾는 법을 함께 익히고 있는 셈이다. 세상을 살아갈 만반의 준비를 모두 마친 후 마침내 새끼 상어는 자궁 밖으로 나온다. 다시 들으십시오. 새끼 상어가 꼬물 꼬물 헤엄을 치는 이 작은 공간은 어미 황갈색 수염 상어의 자궁 속이다. 새끼 황갈색 수염 상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약 10개월을 보낸다. 그런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탯줄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영양분을 섭취하는 걸까? 어미 상어는 수정이 되지 않은 수십 개의 무정 난을 자궁 속에 가지고 있다. 탯줄이 없어 움직임이 자유로운 새끼 상어는 이 알들을 찾아다니며 먹는다. 어미 상어 뱃속에서부터 헤엄치는 법과 먹이 찾는 법을 함께 익히고 있는 셈이다. 세상을 살아갈 만반의 준비를 모두 마친 후 마침내 새끼 상어는 자궁 밖으로 나온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이 사진 속의 악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섹소폰입니다. 섹소폰은 다른 클래식 악기들에 비해 늦은 시기인 19세기에 유럽에서 발명됐는데요. 당시 음악계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음악계를 주도했던 오케스트라는 이미 악기 편성이 확립돼 있었고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어 연주하기에 섹소폰의 음색이 너무 튀었기 때문이죠. 섹소폰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건 20세기 들어 불기 시작한 재즈 열풍 덕분이었는데요. 흔들리듯 불안하게 들리는 섹소폰의 음색이 자유로운 분위기의 재즈와 잘 맞아 떨어진 겁니다. 관능적이고 호소력 짙은 소리가 독특한 음색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진 속의 악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섹소폰 입니다. 섹소폰은 다른 클래식 악기들에 비해 늦은 시기인 19세기에 유럽에서 발명 됐는데요. 당시 음악계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음악계를 주도했던 오케스트라는 이미 악기 편성이 확립돼 있었고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어 연주하기에 섹소폰의 음색이 너무 튀었기 때문이죠. 섹소폰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건 20세기 들어 불기 시작한 재즈 열풍 덕분 이었는데요. 흔들리듯 불안하게 들리는 섹소폰의 음색이 자유로운 분위기의 재즈 와 잘 맞아 떨어진 겁니다. 관능적이고 호소력 짙은 소리가 독특한 음색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국가 지점 번호라 저는 좀 생소한데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요? 네. 국가 지점 번호 제도는 조난이 발생했을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역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신속한 구조를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 수행을 담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예산 부족을 핑계로 설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행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국가 지점 번호라 저는 좀 생소한데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요? 네. 국가 지점 번호 제도는 조난이 발생했을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역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신속한 구조를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 수행을 담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예산 부족을 핑계로 설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행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왕들의 일기인 일석록 입니다. 하루의 반성문이란 뜻을 가진 이 책은 왕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국정 업무 전반을 왕의 시점으로 기록한 것인데요. 당시의 왕들은 일석록을 신하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국정 업무에 참고하게 했습니다. 이 일기에는 백성들의 상소와 처리 과정은 물론 그에 대한 왕의 심경까지 기록되어 있고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세계의 정세 변화와 동서양의 사회 문화적 교류 양상까지도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일석록은 단순한 일기를 넘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조선 후기 왕들의 일기인 일석록 입니다. 하루의 반성문이란 뜻을 가진 이 책은 왕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국정 업무 전반을 왕의 시점으로 기록한 것인데요. 당시의 왕들은 일석록을 신하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국정 업무에 참고하게 했습니다. 이 일기에는 백성들의 상소와 처리 과정은 물론 그에 대한 왕의 심경까지 기록되어 있고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세계 정세 변화와 동서양의 사회 문화적 교류 양상까지도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일석록은 단순한 일기를 넘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49번 50번 한글자막 한글자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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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